나아주세요~! 나와주세요~!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. 자리에 서서 단체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. 네!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! 둘 셋! 이제 첫 번째 시작! 진행심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부터 포토타임 편안한 분위기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북영권에 컨북했어요. 하나, 둘, 셋 좋아요. 그럼 가운데 받아보셨고요. 이번에도 정렬해서 포토타임을 열어볼게요. 하나, 둘 4 좋아요 오른쪽입니다 1 2 3 좋습니다. 이번에는 타이틀곡 포인트가 담긴 포즈를 왼쪽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역시나 세븐닛 킬미의 포인트 한 번 동작입니다. 1 2 3 4 좋아요.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고요. 1 2 3 어깨 큰 정도 다 달라지셨습니다. 마지막 오른쪽입니다. 1 2 뭔가 처절한 감정이 느껴지는 이렇게 담긴 포즈입니다. 마지막으로 킥슨을 향한 사랑의 하트 우리 왼쪽부터 짧게 한 번 바껴보도록 할게요. 하트 부탁드릴게요. 1 2 3 좋습니다.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고요. 하트 부탁드릴게요. 1 2 2 2 2 3 좋습니다. 마지막 오른쪽 부탁드릴게요. 하트 1 오늘 킥스씨는 백종같은 하트를 또 감지시주세요.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은 마무리는 됐고요.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왼쪽부터,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자신있는 표정 포즈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. 하나 둘 셋 좋습니다.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. 하나 둘 셋 하나 좋습니다. 이번엔 포인트 동작 왼쪽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네 좋습니다. 시작 하나 넷 둘 셋 좋아요.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. 하나 넷 둘 셋 셋 셋 좋습니다.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. 이번에도 하나 둘 우리 리더이자 매일 래퍼 우리 BXC의 포토타임이고요. 마지막으로 짧게 픽스를 향한 사랑의 하트도 기자님들께 짧게 짧게 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왼쪽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오른쪽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우리 비타민 C BXC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은 우리 우승기 너무나 좋은 승훈 씨 왼쪽부터 자신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. 왼쪽입니다. 하나, 둘 둘 두 개월만의 컴백입니다. 자신있습니다. 자, 이번엔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자신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좋아요. 마지막 오른쪽 하나, 둘, 셋 네, 승훈 씨도 타임 틀고 포즈 왼쪽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좋습니다.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 좋습니다.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 마지막으로 픽스를 향한 사랑의 하트 왼쪽부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 가운데에 바라봐 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 좋아요. 마지막 오른쪽 하나, 둘, 셋 좋습니다. 승훈 씨였고요. 다음은 우리 배진영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진영 씨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자신있는 표정부터 왼쪽에 기사님들에게 마구 마구 싸주세요. 시작 하나, 둘, 셋 가운데에 바라봐 주시고요. 하나, 오늘 일상도 너무너무 추억을 잘 해주시는 예술이었습니다. 마지막 오른쪽 자신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 네, 어, 좋습니다. 살짝 들어보고요. 네, 왼쪽 기자님에게 이번엔 타이틀곡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하나, 둘, 셋 넷 가운데 걸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마지막 오른쪽 하나 만진남 비주얼을 보여주시고 계신 진영 씨입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픽스를 향한 사라지 하트 짧게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가운데 바라봐주시고 이번엔 하트 하나 둘 넷 좋아요 어우 너무 귀여운 하트인데요 하나 네 오른쪽 둘 진영 씨가 만들었나요? 아 원래 이러면서 하트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 진영 씨의 사랑하는 하트였고요 다음은 용희 씨 용희 씨는 서브북터에 다 나오고 계시고요 산뜻한 음색을 소유하고 계신 손입니다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오른쪽 하나 하나 별명이 용박이 용남지 다람쥐이 다녀서 좋습니다 자신있는 표준 용남지 표준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왼쪽 보시면서 이번 타이틀곡 호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포인트 동작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세이버니 키워드의 포인트 동작 호주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픽스를 향한 사랑의 앞에 짧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입니다 하나 픽스 사랑의 영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센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한번 웃어주시고요 셋 감사합니다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사랑의한테 알려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용인씨였고요 다음은 마지막 무법 향석씨 할게요 우리 왼쪽부터 자신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는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타이틀곡 포인트 동작인데요 아까 왼쪽 기자님들은 포즈 못 보셨거든요 자신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네 여러가지 포즈도 이렇게 좀 할게요 좋습니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똑같이 네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하나 서버 보컬입니다 리드 래퍼 리드 댄서 키가 186.9 거대톱톱톱이 우리 염서치의 포토타임이고요 마지막 왼쪽부터 픽스를 하는 사랑의 하트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엔 가운데 하나 둘 대왕 토티 염서치의 포토타임이고요 마지막 오른쪽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제 단체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하나 둘 넷 셋 넷 셋 셋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